그 하이브리드 수술실 자체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민감한 뇌혈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완성도 있게 잘 됐는지 아니면은 남아있는 부분 없이 다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 물론 이제 수술실 이 뒤에 있는 현미경 하에서 그 작은 부분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장리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상의 큰 넓은 범위의 영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안에서 혈관 조용수를 시행을 해서 혈관 안에 구조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머리 촬영을 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 CT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 구조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그리고 뭐 좀 두피가 가라앉거나 그러한 어떤 형태적인 그 변화 양상을 해부학적으로도 영상에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쟁점이 있는 것이죠 2. 4. 4. 5. 5. 5. 5. 5. 5. 6.